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강동제약입니다. 코드번호가 00929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0년 11월 4일 수요일 오후 3시 51분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강동제약은 어제여가지고 오늘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강동제약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는 점을 밝혀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강동제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강동제약은요. 건강드링크 음료수로 가장 유명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음료수가 강동옥수수체험차라든지 비타500이라든지 강동헛개차라든지 또 3다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들 모두 시장에서는 꽤 유명한 제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도 많이 이루어졌고 매출이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강동제약의 올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강동제약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게 아쉽냐고 물어보면 매출이 3000억 정도 이상 계속해서 꾸준하게 버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4%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은 상당히 아쉽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팔기는 많이 파는데 마진율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동제약에서도 마진율 개선을 위해서 음료수 판매의 비중을 조금씩 낮추면서 제약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약과 관련된 부분은 여성 성력저하장애 치료제 바이릿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임상 3상 승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임상 3상이 잘 끝난다라고 하면 2022년에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판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많은 기대가 되는 점이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동제약의 재물을 보시면 꾸준하게 지금 3000억 이상을 계속해서 벌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올 3분기에도 적어도 3000억 이상은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000억 정도 이상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영업이익이 5분기 평균 했을 때 100억원 했으니까 한 100억 이상은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단기 순이익은 알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1분기에 112억 2분기에도 112억을 기록했는데 올해에도 매출이 비슷하고 영업이익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112억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확실한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강동제약의 차트로 와서 강동제약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7월 20일에는 수돗물 유충이라고 하는 게 이슈가 되어서 이렇게 장대양봉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8월 24일이거든요. 8월 24일에는 베타딘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이렇게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타딘이라고 하는 성분은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30초 이내에 99.9% 비활성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면서 이렇게 장대양봉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이 9월 3일인데요. 여기가 상한가인데 상한가까지 갔다가 밀렸던 날입니다. 이날은 또 히드로코르티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또 코로나19 증증 환자 사망률을 낮추고 낮추어준다라고 하는 이슈가 되면서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조금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날 상한가 마감이 되었다라고 하면 15,000원 이상도 갔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가지 못하고 밀린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상승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승이 나왔을 때는 다른 것보다 포비든요우드라고 하는 테마가 묶여서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베타딘이라고 하는 성분이 이슈가 되어서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조금 기술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라고 하면 이 강동제약은 세력의 패턴이 일정합니다. 급등을 보여주고요. 내려갈 때 거래량 없이 내려와 주고요. 다시 한번 급등을 보여주고요. 내려올 때 거래량 없이 내려옵니다. 다시 한번 급등을 보여주고요. 내려올 때 거래량 없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확실하게 거래량을 실어주고요. 내려올 때 보면 또 거래량 없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9,000원 정도의 지지를 받고 다시 올려려고 하는 이런 가정으로 가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우상향할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다시 한번 13,000원 자리를 돌파할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세력의 패턴이 거의 일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 강동제약은 또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이 bps가 10,900원인데요. 지금 주가가 10,000원도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주가는 언제든지 제대로 된 평가를 찾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저평가 구간이고 아무리 못 가도 많은 미로는 올라와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중장기로 조금 들고 가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10,000원하고 9,000원 사이에서는 폭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이 사이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자리라고 보고 있고 지금부터라도 신규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분할로 매수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맨 위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에 보시면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을 누르시게 되면은요.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회수가 10만에서 20만이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료 추천 종목을 누르시게 되면요. 우선은 여기 공지사항이 나오니까 하시기 전에 먼저 읽어보시고 이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오산업이 나오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또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무료 추천 종목은 여기 보시면 8시 반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내려 보시면은 9시부터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된다라는 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주식에 관련된 내용들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 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 장중에 댓글로 리딩을 해 주리고 있으니까요.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 네이버에서 LP투자연구소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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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